자 영상부터 먼저 보여주시고요. 2010 멜론 뮤직 어웃 뮤직비디오상. 누구요? 알겠습니다. 황수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황수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황수아 감독님은 과인의 돌이킬 수 없는 나르시아의 삐리빠빠 그리고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셨습니다. 뮤직비디오마다 독특한 컨셉과 감각적인 영상미로 노래와 감동을 두 배로 배가시키는 감독님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마이크가 조금 높네요. 네. 귀여우십니다. 네. 좀 쑥스럽네요. 저기 훌륭한 곡과 가사 그리고 좋은 욕심을 부려준 가인 양하고요. 그리고 믿고 끝까지 이렇게 지지해주신 조용철 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함께 했던 스태프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황수아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